안녕 저 공버스 현영이 울만하면 바로 브로버스트 초데트 신제품 초데트 아틀레스 그리고 랜드버터 볼륨서팅 엄청 많이 파는것이야 자 다른거 엄청 많은데 자 넘어갈게 넘어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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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신제품이었던 제품들 뿐다 바로 랜덤버스터 볼륨서팅 랜덤버스터 볼륨서팅은 8개 제품들이었는데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거야 와 난 여기서 이장해서 어떤거 갖고 싶냐 바로 에어나이트 12EET 이거 갖고 싶다고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도대체 개수가 몇개야 우와 여기 한 몇개냐 한 30개 이상 있는거같애 어우 짱이야 엄청나 우와 그렇지 이렇게 많이 여기도 다 이것도 다 우와 40개인가 우와 짱이다 엄청나 자 여기 또 뭐였냐면 이게 초데트 바이키리도 엄청나게 많네 초데트 바이키리 여기 초데트 박성 우와 초데트 바이키리가 여기도 한 30개정도 우와 여기 보소 우와 자 여기는 초데트 아킬레스야 초데트 아킬레스는 이것도 나온지 얼마 안되는데 초데트 아킬레스 00 DM 어 긴 끝으로 초데트 슛 아킬레스 야 이미 어 나 소개했으니까 넘어갈거고 소개되어 아킬레스 영어 아킬레스가 모티브라 엄청 강하다 우와 짱인데 터진 아이템 이었구나 우와 여기 얼마 많냐면 아킬레스 봐봐 오우 이 몇줄이야 이것도 30개 넘 된거 같아 엄청나게 많아 자 이렇게 많은데가 도대체 어디가 바로바로 롯데마트 토익박스 팡구점이야 편안색이고 사서 그거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반사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